앞으로 3개 단체가 연합 협력해서 우리 결의의 염원이고 탈북민들의 염원이 통일에 이바지하는 그런 연합활동을 결의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탈북자 사회를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데 3개 단체가 서로 맞잡고 나가자는 그런 내용의 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개 단체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힘을 함께 경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통일 역사 창조 출범식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탈북민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3개 단체가 앞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탈북민 사회를 비롯해서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도 상당히 뜨끔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는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회장님들이 서명을 하고 또 교환을 해서 3번씩 서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명이 다 끝나면 기입하셔서 그걸 해서 같이 손을 맞잡는 걸 보고 포즈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을 하시는 분이 서명을 하시는 분이